성경 66권 전체에 굉장히 극적인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리온 유다가 스승이신 주님으로 따르던 예수 크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넘긴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하고 무서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구세주이신데 제일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 주인공 가리온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리온 유다가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13장 거기에서만도 몇 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13장 2절 21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이제 13장 30절에서는 드디어 기회가 끝나고 가리온 유다가 액션을 합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리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배반하고 팔아넘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미 마귀가 넣었어요 그런데 생각은 넣었어도 그 생각을 따르고 안 따르고 이거는 사람이 결단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은 떠오르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따를 거냐 말 거냐 그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또는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리온 유다는 그거를 안 한 거죠 이제 기회가 한 번 지나간 거죠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기회입니다 2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 그러니까 폭탄 선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가르치시면서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이건 또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최후의 만찬 식사하던 자리가 막 술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또 대제사장 또는 바리세인들하고 결탁한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식사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참 간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그런데 한 조각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해라 그게 27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유다야 할 일 해? 그러니까 정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 너는 나 팔아먹기로 결심했으니까 해라 완전히 그런 심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유다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지금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 예수님의 심정은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 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걸 받고서 그리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30절이에요 제자들은 명절 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거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물건을 사라 이렇게 알아들은 제자도 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 30절 한 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한 번 표현을 해봤어요 밤으로 나간 사람 유다는 밤으로 나갔습니다 사람 살면서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 이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최종적인 마지막 기회는 아니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저는 무수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거를 알아차릴 우리의 감각 또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분별력 이게 문제죠 기회는 참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많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멋진 기회들을 발견하고 꽉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헌신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머나 유다 가려운 유다예요 제 생각에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서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유다 말고 바울처럼 되려면 뭘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영열 말고 영생으로 가는 길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유다가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밤으로 나갔다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이미 잃어버렸다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만 다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산감 목사님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면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어쨌든 살아 있었으니까 기회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 내가 여기까지 온 이 과정 속에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겠죠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둔감함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 그러니까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늘 주님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안테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계시죠 그런데 영으로 계신 주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만나고 그러느냐 그 방법이 기록된 66권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자체가 삶이 되셨잖아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려운 말이라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겨우 체면치레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자면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게 내가 알았던 지식 내가 어떤 신앙 단체라는 데 하나에 속해서 내가 거기에서 형성된 어떤 관계 이게 아니고 지금 나와 여기 같이 계신 주님 영으로 같이 계시는데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칼라데스 2장 20절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해 가느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저는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